오늘은 체로키 입니다. 체로키 말 중에 올드 우리말의 옛적 입니다. 옛적 옛적 올드 그래서 우리말의 옛날 옛적 우리만 옛날 옛적 옛적 이런 발음을 한게 아닙니다. 엣지 엣지 올드 엣지 입니다. 그럼 체로키만 옛날 옛적 이라고 말을 했냐 방글라데시 뱅갈어 방글라데시 뱅갈어에 지금 옛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아찌 입니다. 아찌 아찌 똑같습니다. 체로키 엣지 방글라데시 아띠 자 그래서 코리아가 옛적 이겁니다. 옛적 빵글라데시 아찌 체로키 엣지 영어에 올드 안찌 골동품 뭐 뭐 골동품인 명사 형용사 이게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옛날에 아주 그냥 저 비슷비슷한 언어생활을 사람들이 하고 살았습니다. 방글라데시 그 거기서 지금 거리가 어딥니까 체로키 까지 지금 우리 쪽으로 거쳐 코리아로 와 가지고 코리아에서 저 아메리카로 넘어갔잖아요 이래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서쪽으로 잉글리시로 들어가고 예 코리아 로 들어오고 코리아에서 또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이 단어 하나로 이런게 보입니다 옛적 아찌 엣지 올드 안찌 아찌 엣지 올드 안아